앞으로 K-POP의 미래는 누구에게 맡겨야하나? 뭘 고민해! 한 팀 있잖아! 누구? 아이들! 꼬마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4년 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 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남은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LG유플러스에 지원을 받아 지작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져버린 가요시장의 몇 안되는 개성있는 팀 전소연이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오늘은 아이들의 라이언 골든디스크 무대 갑분석입니다. 해당 곡을 들었을 때 묘한 쾌감이 있었어요. 매번 아무런 느낌 없는 훅만 반복되던 그런 곡들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어떤 그런 느낌의 곡이 나와서 좀 많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괜찮은 컨셉과 또 다른 야망이 보이는 그런 곡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듣고 나서는 그래 아이들이니까 이런 곡 하지 다른 데는 누가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곡입니다. 곡은 일부러 웅장함을 표방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곡 자체 내에서 웅장함이 나온 것이지 억지로 웅장하려고 막 이렇게 만들어야 돼 뭐 이렇게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저는 지금 나와있는 기성곡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사 내용들로 가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강인한 울음은 너의 발을 내게 돌려 강인한 울음은 너의 발을 내게 돌려 이 넓은 황야 속에 크고 단단한 씨를 뿌려 이 넓은 황야 속 크고 단단한 씨를 뿌려 그 웅장한 부름은 너의 맘을 내게 돌려 웅장한 부름은 너의 맘을 내게 돌려 이 깊은 바닷속까지 거친 멜로딜 꽂아 이 깊은 바닷속까지 거친 멜로딜 꽂아 애초에 단어 선택부터 일반적인 단어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컨셉에 집중을 해서 곡이 쓰여진 그런 느낌입니다. 두번째 퀄리티 이 곡은 음악방송용이라기보다는 퀸덤에서 보여주었듯이 뭔가 시상식이나 혹은 뭐 약간 공연용, 큰 공연용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보니까 여러가지 부분에서 일반 기성곡들과는 다른 퀄리티를 가집니다. 댄서들을 대동하는 인원에서부터 백그라운드를 사용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질적으로 다른 그룹들과는 다른 차이점을 보이죠. 의상에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의 골드 의상이 자리하고 있고요. 약간씩 다른 디자인의 의상 퀄리티가 생각보다 높다고 저는 보여요. 각종 악세사리와 헤어 등 다른 공연들과 비교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높은 퀄리티를 가진 곡이죠. 무대를 구성하는 댄서들의 사용이나 동선 크기 등에서도 분명히 다른 퀄리티를 지닌 스케일을 보이고요. 세번째 아이들 해당 그룹은 시작부터 남달랐고 남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행보고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더 보고 싶을 정도로 좋은 실력과 잠재력을 가진 팀이기도 하고요. 이전에 비해 전소연이라는 사람에게 의존하던 그런 것들도 많이 줄었다고 보여요. 파트 배분에서도 그걸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멤버들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음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해당 무대를 기준으로 제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보여요. 근데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좀 지향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돌려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몇몇 멤버가 해당 컨셉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혹은 그것이 본인들의 한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몰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약간 긍정적인 느낌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점들이 이제 이 팀이 헤쳐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곡은 분명 컨셉이 있고 강인함과 카리스마가 동반이 되어야 할 곡임에도 일반 걸그룹과 같은 표정으로 일관하는 그 몇몇 멤버는 식스센스를 부르던 러블리즈의 느낌마저도 약간 좀 주는 게 있어요. 가수는 춤과 노래만 할 줄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니게 돼버린 지는 좀 굉장히 오래됐죠. 점점 신인 혹은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뭐 이런식의 이야기는 이 팀과 점점 멀어지고 있죠. 시간이 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팀은 이제 이걸 깨닫고 전반적으로 누구 한 명도 그런 발목 잡는 거 없이 다 끌어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제가 특정 멤버를 뭔가 비난하고자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 보이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번째 공연입니다. 해당 공연에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잘해서 이 공연이 나왔다고 하기가 솔직하게는 좀 어려워요. 엄청난 스케일의 백그라운드 영상 그리고 수많은 댄서 그리고 무대 크기 등이 60% 이상을 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부수적인 것들의 지분이 높은 공연이에요.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 거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해당 무대에서의 오프닝은요. 댄서들이 맡고 있고 그로 인한 분위기를 잡은 상태에서 공연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곡에서는 안무 포인트나 그런 것들보다는 무대 전체를 보시면 즐기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무를 하는 가수보다는 그 가수가 그 안무를 하는데 그림을 맞춰주는 댄서들까지 같이 보시는 게 해당 무대를 훨씬 더 잘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당 공연 영상은 LG유플러스의 아이돌라이브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볼 예정입니다. 개인 직캠이 있어서 한 번에 더 여러명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죠. 초반 전소연 파트에서는 애를 태우기 부분 전까지 댄서들의 움직임과 가수들의 움직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왕관을 맴돌게 파트에서도 역시 댄서들의 임팩트가 있죠. 자국은 내 원권을 맴돌게 나 자국은 내 원권을 맴돌게 해당 곡에 사자의 춤을 바치고 파트에서는 특징적인 안무가 나옵니다. 사자를 형상화한 안무인데요. 가장 특징적인 안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 파트에서는 댄서들이 무릎을 끌고 같이 안무를 진행을 해주는데요. 댄서가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안무가 얼마나 댄서의 의존도가 높은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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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강인한 울음은 너의 발을 내게 돌려 이 파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른 퀄리티의 파트가 이어집니다. 방패라는 소품을 사용해서 안무가 있어요. 더 탐을 내지 말아 파트에는 댄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끝나고 댄스브레이크 파트에서 댄서들의 스케일이 역시나 여실히 드러나는 파트고요. 전소연 파트에서는 뒤에서 잡아주는 카메라 앵글이 나오는데 해당 무대의 스케일 그리고 여러 효과 댄서들이 보이실게요.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댄서들이나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설명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댄서라는 그런 무대의 효과 하나도 없이 아이들만 이 무대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좀 많은 부분이 비어보이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가 아이들을 싫어해서도 아니고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라는 그 팀 자체의 잠재력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라이언이라는 이 무대는 자본력과 그리고 회사의 힘 그리고 무대 디렉팅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가지 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뭔가 뭐 어떤 비난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만나요. 안녕